멤버의 이동 멤버들의 안무 하나 둘 셋! 아 잘 잡았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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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얼떨떨하네요 계속 졌으면 좋겠어요 타격에 대해서 게임 전부터 많이 얘기 나눴는데 시합 때 어떤 점이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자옥이랑 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일단 오늘도 어김없이 항상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날씨 안 좋았지만 그래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도 또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